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화엄경에 있는, 우리가 화엄경 하면 일체의 심조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구체적인 경전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만약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하거든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비추어 볼지니 일체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지어졌습니다. 또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능히 온갖 세상을 그려내나니 오온이 마음 따라 생겨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법이 없다. 또 이 법계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음이 없고 또 이 법계로 되돌아가지 않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 만법, 이 세상 모든 것들, 만법 하면 모든 것, 삼라만상, 일체의 모든 것들, 다른 말로 하면 재법이래요. 재법, 만법 이 말은 일체의 모든 유의 조작되어서 만들어진, 유의법으로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 즉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전부를 얘기해요. 우리가 인지하고 감지할 수 있고 없는 형상이 있고 없는 일체의 모든 것들 나도 너도 우주도 별도 구름도 사건 사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바깥에 저쪽에 어딘가에 남이 있고 저 사람이 있고 내 남편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내 자식도 있고 우리 회사도 있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 있고 저 하늘을 보면 별이 있고 안드로메다가 있고 자기 의식을 떠나서 자기가 인식한 자기 인식을 떠나서 저 하늘에 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때 별이 있나요? 내가 여기서 의식을 일으키지 않으면, 쏘아올리지 않으면 그때 옛날에 20년 전에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지금 있나요? 지금 있어서 나를 영향을 미치나요? 아닙니다. 내가 한 생각 일으켰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원래는 진짜 있지 않은데, 이미 20년 전에 떠나가고 없는데 대부분의 우리는 모든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않죠,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 막 힘들었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다 낱낱이 상처가 되고 이러진 않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많은 부분들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그게 내 인생에 막 과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특정한 어떤 것들을 특정하게 과도하게 의미부여를 하는 걸 통해서 분별을 하는 걸 통해서 그걸 내 인생에 어떤 실제화시키는 작용을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마치 어젯밤 꿈과도 같아요. 어젯밤 꿈이 실제가 아니듯이 실체가 없듯이 여러분 과거에 꿈꿨던 걸 막 애주중지 기억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꿈의 엄청난 의미부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꿨기 때문에 내가 어떨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건 자기가 지금 의식을 일으켜서 거기에 의미부여를 한 것이죠. 실제 이 세상에는 그냥 꿈과 똑같아요. 어젯밤 꿈처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 그 뿐.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그 사건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 컵이라는 인연이 이 바닥이라는 연을 만나서 제 손이라는 인연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딪혀주면 이 인연 따라 이 소리가 일어나거든요. 이 소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소리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소리는 어떤 좋은 의미가 있습니까? 나쁜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끝이죠. 이러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뿐 끝. 공성이에요. 공성. 텅 빈 자리에서 바다 위에 파도가 치잖아요. 바다 위에 파도가 치면 인연 따라 파도가 치면 파도가 거세게도 치고 약하게도 치는데 파도가 생겨났다 사라지고 바다에 변화가 있습니까? 바다에 그 파도 때문에 바다가 막 화가 나거나 그럴싸한 멋있는 파도가 친다고 바다가 막 신나하거나 자잘한 파도가 친다고 바다가 막 괴로워하겠습니까? 바다라는 이 어머니 대지가 우리가 우린 불자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의 아들 이런 편을 쓰잖아요. 아들이라는 우리는 파도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고 어머니 대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진정한 법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 어머님 이 법의 자리 이 바다가 거센 파도가 친다고 내 아들 잘한다 이러고 짜잘한 파도 친다고 내 아들 불쌍해 어떻게 이렇게 비교 분별심을 일으키겠냐는 말이에요. 거센 파도 큰 파도도 나고 작은 파도도 나예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의 진실 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법 밖에 없습니다.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의 진실밖에 없어요. 불의법의 진실뿐이에요. 이 불의법의 진실뿐이에요. 라고 하는 이것도 말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말 붙인 것 뿐이지 이렇게 이름 붙일 것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텅 비었다 공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의미부여를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의식을 가지고 식을 가지고 식을 가지고 이거를 조작해내고 저거를 조작해내고 이거를 대단하게 만들고 저거를 못나게 만들고 나를 만들고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아름다운 곳이야 를 만들고 이 세상은 참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야 를 만들고 이사 갈 때 내가 제가 동쪽으로 가야 될까요 서쪽으로 가야 될까요 제가 사주를 보니까 어디 남동쪽으로 가라고 하던데 어떤 분들은 풍수지리 같은 걸 보니까 우리 사무실에 책상을 이렇게만 놔도 내가 승승장구 한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무조건 잘됐다 잘못됐다 라는 얘기를 할 순 없겠지만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라는 말이 아니라 전부 다 뭘까요 전부 다 의식이죠 자기의식이죠 나와 세상이 함께 만들어낸 이 세상의 의식입니다 의식 세상 전부가 이렇단 말이에요 전부가 특정한 어떤 풍수지리는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전부 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온 세상 전부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이에요 내가 그냥 그쪽으로 이사 갈 만하면 가는 거예요 전 봤더니 안 좋다고 하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면 안 될까 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갈만 하면 가고 갔으면 열심히 살면 돼요 누가 거긴 너한테 사주 팔지 안 좋다던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믿으면서 거기 가서 불안에 떨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계세요 사주 팔자를 봤더니 둘이 아주 만나면 둘 중에 한 명이 죽는다더라 큰일 난다더라 이런 말 듣고 진짜 결혼을 안 시킨다니까요 죽고 못 사는데 좋아 죽겠다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이제 특정한 무언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가 그렇다고요 이 세상 전체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부자되는 게 행복인가요? 돈 많이 벌었으면 행복인가요? 생각이죠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인류 수많은 영적인 스승들 이런 분들은 반고사만 해도 당신이 돈을 전부 다 동정호 호수에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스스로 선택한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한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도 뭐 지금은 그러지까진 않는데 제가 한때 20대 때 정말 자연 이런 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때 법정신임의 삶을 정말 너무 막 선망을 해서요 제가 가는 절마다 앞에 쪼만하게 텃밭 일구고 있는 거 막 다 갖다가 버려가지고 막 최소한도로 살면서 이렇게 수입이 조금씩 생기면 막 여기저기 막 갖다가 막 퍼져가면서 막 그것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어떤 복스러운 삶 복된 삶 진리의 삶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쥐고 살았어요 그것 또한 생각이에요 생각 그것 또한 생각이에요 그것이 절대 진실이면 어때야 돼요? 승속이 따로 없어요 둘이 없어요 그런데 스님이나 속인이나 그것이 절대 진리면 어때요? 그것이 절대 진리면 여러분 스님에게만 해당되는 진리 제가 자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다를까요? 그러면 불의법이 아니죠 똑같아야죠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게 절대 진리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진리면 절대 진리면 근데 어떻게 그거에 절대 진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개울가에 돌이 이렇게 천지 빽가리로 벌려 있는데 그 돌을 갖다가 우리 집에 이렇게 갖다 놓고 뭘로도 쓰고 뭘로도 쓰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디죠? 대만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절을 세계 3대 종교 시설물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지은 절을 봤어요 절에 가서 이런저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절 저 맨 위에 스님이 왔다고 맨 위에 있는 저 선빵 거기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거기를 이제 구경시켜주는데 거기 지금 스님들이 참선하고 계시고 하니까 조용히 따라오시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선빵을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몇 가지 보여주는 거예요 저 대리석이 그냥 대리석 같죠 저 대리석이 어느 지역에서 물 건너온 대리석이다 엄청 귀한 대리석이다 그러면 그 대리석이 비싼 이유가 있나요? 아니다 과도하게 비싸다기보다는 희귀하다 그 지역에서밖에 안 나고 희유해서 많지 않아서 비싸다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그러면 내가 그 동네에 사는 원주민이면 어때요? 그냥 그거 들여다가 우리 집에 놓고 그냥 갖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그거를 비싸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거 가져가가지고 가공만 조금 하면 수억 갖다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돈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음식을 아주 막 비싼 음식 막 엄청나게 비싼 음식 최고의 셰프가 어마어마한 막 이 음식은 이건 어디서 왔고 저건 어디서 왔고 하면서 엄청 맛있게 맛깝스럽게 만들었다 제가 옛날에 신환경 공부했을 때 보면 그거 하나에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양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총출동해서 만들어낸 음식이 진짜 진짜 건강한 음식일까 하는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면 그거는 아름답지 않은 음식일 수도 있죠 어떤 관점으로 어떤 관점으로 본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상대적으로 부여되는 것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세상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치를 부여할 뿐이에요 금 은 무슨 수정 진주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건 맞습니까? 진짜 우리 저 재난 영화 보듯이 재난이 돼가지고 세계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살아요 그러면 거기 금은보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장 숲을 발견해서 물을 한 모금을 발견하고 땅에 있는 약초 하나 나물 하나 과일 하나 찾아서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때 여기 손가락에 뭐 몇 억 하는 다이아 반지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본래 의미가 있는 게 있냔 말이에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느냔 말이죠 의미라는 거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 한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생각으로 만들어낸 의미에 우리는 끌려다니는 노예처럼 살아요 진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의미 부여된 그 의미 이전 이 모든 것이 나온 인연 따라 나온 그 이전짜리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그 본성짜리를 본단 말이죠 내가 분별로 모든 생각 이 생각 저 생각들을 많이 막 만들어놓고 분별해가지고 이건 중요하고 저건 안 중요하고 내 인생은 이랬기 때문에 훌륭하고 내 인생은 저랬기 때문에 훌륭하지 못해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어떻게 훌륭할 수 있고 훌륭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이 본래자리에서는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자리를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분별만 쫓아가다 보니까 분별로서 좋은 거 나쁜 거 오른 거 그런 거 고룩한 거 고룩하지 못한 거 잘난 거 못난 거 부자 가난 이런 걸 둘로 나누어서 거기에 끊임없이 휘둘리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 분별을 쫓아가며 사니까 본래 분별할 게 없는 그것이 진실인데 텅 비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엔 그냥 은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끝 나는 돈을 벌었어 그냥 벌었어요 끝 그럼 맛있는 거 파 먹을 수 있겠네요 축하합니다 끝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좀 단순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심플하게 살 수 있겠네요 법성스님께서 그 인류의 수많은 거룩하신 분들께서 가섭존자가 걸어갔던 그 두 타행의 길을 갈 수도 있겠네요 인생에 어느 한때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 재료가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승승장구만 하면 삶의 지혜를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을 겪어봐야지만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모든 것이 좋은 일이에요 날마다 좋은 일이고 매 순간이 좋은 순간이고 이 공간 저 공간 분별이 없으니까 여기는 터가 좋고 저긴 터가 안 좋다 그런 게 벌레 없어요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곳이라는 소리거든요 시공 그러니까 무량수불 무량광불 무량한 시간이 전부 다 부처고 무량한 공간이 전부 다 부처인데 어떻게 좋은 터가 있고 나쁜 터가 있습니까 부처님을 여래라 부르잖아요 여래여거 왜 여래라 불러요 여래여거는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가는 분이라는 뜻인데요 그 말은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지구 몇 십 바퀴를 돌 만큼 차로 발로 이동을 했어도 한 발도 내디딘 바가 없어요 움직인 바가 없어요 진짜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여러분 마음 바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은 자리에요 같은 자리 부자였다 가난했다 다 같은 자리라고요 같은 자리 심지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가 똑같은 자리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별 이전에 관심이 없고 내 분별을 쫓아가고 의미를 쫓아가고 해석을 쫓아가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를 쫓아가는 삶만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잘 살았나 못살나 하는 후회가 있고 내가 그때 잘못했는데 하고 계속해서 트라우마로 상처받고 미래에 못살면 어쩌지 하고 내가 그 잘못한 거 아닐까 잘못하고 잘한 게 벌레 없다니까요 물론 이 말은 제가 근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분별로 해석하면 안 돼요 분별로는 이 말이 틀린 말이 맞아요 제가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이죠 분별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틀린 말이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못 살아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고요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요 좋은 땅이 있고 안 좋은 땅이 있을 수 있어요 분별의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분별의 세상을 살 때는 그렇게 어느 정도 살아도 좋다 그러나 근원에서는 이게 겉으로 그렇게 연극하며 연기하며 사는 거지 나는 본래 여기 휘둘리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산길을 걸으면요 우스스하고 무서운 게 있다니까요 공동묘지 지나갈 때 무섭다니까요 제가 옛날 어릴 때 공동묘지 지나갈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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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도 안 무서웠다가 갑자기 후라시를 비췄는데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는 걸 보고 소스러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요 공동묘지가 무서운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공동묘지예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낙어죽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쓰러져 갖고 그 뼈를 묻었고 했겠어요 공동묘지만 공동묘지겠습니까 그 뼈를 양분으로 우리가 먹고 자라고 밟고 자라고 그 공동묘지 아닌 곳이 어디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무서운 곳이 따로 없어요 밤이 무섭다고요 지구가 이렇게 돌면 안 무섭고 이렇게 돌면 무섭다는 게 말이 될까요 다 분별이잖아요 분별이잖으로 돌아가고 나면 귀신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귀신이 내가 없는데 귀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귀신이 날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자기 한 생각이에요 한 생각 한 생각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에게는 그 귀신이 실제해요 왜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이 온 우주 전체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귀신 그걸 마음이 만들었어요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귀신이 있냐냐로 접근을 해서 스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귀신은 진짜 있어요 제가 진짜 봤어요 지옥은 진짜 있어요 천당은 진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제가 얘기하는 말은 분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해서야 지옥이 있죠 내가 괴로워 죽을 것 같으면 그게 지옥이죠 그런데 분별 이전짜리로 갔을 때는 지옥과 극락이 따로 없습니다 육조당경 같은 경전이나 모든 경전이 다 마찬가지예요 분별의 가르침을 설하지만 육조당경은 우리가 육조 스님이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육조당경이 그동안 불교 경전에서 설해놨던 모든 가르침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삼기인은 이런 거고 사홍선은 이런 거고 좌선은 이런 거고 연부라는 건 이런 거고 저 서방정도 극락세계는 이런 거고 경전에서 숲이 많이 해놨던 모든 가르침들을요 전부 다 불이법 하나로 딱 돌이켜요 전부 다 하나다 하나 서방에 어떻게 극락세계가 있을 수 있느냐 서방과 동방과 남방과 북방이 따로 없다 그건 사람 분별이 만든 방위라는 게 없다 분별이 만든 거지 여기가 서방이고 여기가 동방이다 어떻게 극락이 따로 있고 부처세계가 따로 있고 중생세계가 따로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불법성이 따로 있을 수 있느냐 자성삼보 자성 자기 마음가운데 불법성이 있다 어떻게 중생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마음 하나 법 하나 자성에서 전부 다 이 견성 하나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들을 때는 스님 틀렸어요 맞아요 이런 관점으로 옳고 그루고 접근하면 안 되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법문이라고 불러요 설법이라고 하지 않고 법을 설명한다는 게 아니에요 법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무분별지를 반야 지혜를 드러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무분별지를 어떻게 분별의 지식 가지고 무분별지에 가닿을 수 있겠어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건 아주 공부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분별지라는 삶의 본질 이 본질에 눈뜨게 된다면 뭐 완전히 깨닫지 못했더라도 채득하지 못했더라도 이 무분별지라는 삶의 진실을 공부를 마음 공부를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얽매였던 것이 한 생각의 얽매였던 것이구나 여러분 한 생각의 얽매여서 평생을 괴로워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만 않았으면 저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죄의식을 가진 분들 중에 예를 들어 어떤 부모님께서 아들이 아이 어릴 때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왜요? 이랬더니 실제 당신이 죽인 게 아니라 제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고 주의 깊게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주고 좀 더 어떻게 챙겼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누가 봐도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엄마가 자식을 사고가 안 나게 하려고 자신이 옆에서 입사시간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한 엄마가 잘못된 엄마죠 집착한 엄마죠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웃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웃는 건 자식에게 누를 끼치는 것 같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 자식이 나와 둘이 아닌데 그 자식이 내가 이렇게 맨날 울면서 사는 걸 바라겠습니까 그 자식의 영혼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나 때문에 불편한 걸 바라고 원하겠어요 자식이 곧 나거든요 내가 잘 살면 자식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지혜롭게 사는 그것이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죄의식에 내가 가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한 생각 나 때문에 죽게 되었어라는 한 생각 그 한 생각을 믿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 평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옛날에 어떤 큰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처를 받았는데 그 가해자 그놈이 나쁜 놈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이 야 그 좀 잘 좀 하고 다니지 그랬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나중에는 본인도 내가 못나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며 살더라고요 노여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생각에서 그 한 생각 자기가 의미부여한 거잖아요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그 한 생각에 의미부여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평생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은요 우리 삶은요 여러분 과거가 어땠든 아름다웠든 괴로웠든 내가 잘못을 했든 잘했든 어떤 일이 있었든 이 법의 자리에서는 이 진실의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파도일 뿐이에요 전부 다 바다의 자리에서 보면 파도일 뿐이에요 그런데 파도 입장에서는 잘난 파도 못난 파도가 있잖아요 뭔가 오염된 파도가 있고 오염되지 않은 파도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보면 이런 파도 멋있고 저런 파도 못없어라고 하겠죠 그런데 어리석은 말이잖아요 그 말은 그 똑같은 파도지 거기 뭔 좋고 나쁘고 맞고 틀리고 죄 짓고 복 짓고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악업 선업이 또 어디 있어요 이 자리는 업도 붙을 수 없다니까요 복도 붙을 수 없어요 선악이 없습니다 따로 둘러 다녀져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우리의 본래 면목은 이렇게 티끌 하나 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청정하다고 해요 청정하다 자성 청정 본래 청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청정한 본래 청정한 존재여서 오염될래야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승자박으로 무승자박으로 포승줄도 없는데 내가 의식의 포승줄을 가지고 나를 묶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내가 남보다 못났어 저 사람은 좋겠다 다 자기가 묶은 포승줄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따로 없습니다 그 전부 다가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난 거잖아요 바다에서 파도 친 거잖아요 그 모든 의식이 전부 다 잘났다는 의식 못났다는 의식 죄인이라는 의식 좋은 사람이라는 의식 그 의식이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지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10년 전을 떠올리면 어디서 떠올라요 지금 여기서 떠올랐죠 10년 전이 대학교 입학하던 날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지금 떠올리면 지금 여기서 떠올랐죠 내가 아주 행복했던 순간 떠올리면 지금 여기서 떠올랐죠 여기라고 하는 이 여기가 어떤 공간적인 어디나 아니죠 몰라요 어딘지는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지금 일어난다는 사실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어난 것은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졌죠 바이든, 클린턴,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 연예인들, 내 자식, 내 아들, 딸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 모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지금 내가 한 생각 일으켜야 그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18개라고 해요 18개라는 교리라고 해요 안근과 색경이 접촉해서 안식이 일어난다 안입이 설신 의근과 법경이 촉해서 의식이 일어난다 그 세 가지가 인연 따라 모였을 때 그것이 일어나는 거지 실제 그런 건 없단 말이죠 이 세상을 이 세상은 12처다 이래요 눈깃고 혐음 뜻과 색상의 미촉법 그게 이 세상 전부 일체는 12처다 이래요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은 뭐예요? 눈깃고 혐음 뜻과 색상의 미촉법이 접촉하는 그것뿐이에요 접촉할 때 그게 있다라는 착각의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또 18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접촉이 일어날 뿐이지 실제 그건 없어요 여기에 눈깃고 혐음 뜻이 따로 없고 저 바깥에 색상의 미촉법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 그 모든 게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 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신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하고 지금 내가 창조하고 있네요 그 생각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지 하고 지금 여기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창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하고 여기서 지금 만들고 있네요 미국, 유럽, 한국 과거, 현재, 미래 조선시대, 고려시대 우리나라, 다른 나라 저 하늘의 별 10년 전, 5년 전, 하루 전 다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 마음이 세상을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먼저죠 이 첫 번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이 쏘아일러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연 따라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아는 떠올리는 줄 알고 떠나간 줄 알고 내가 젊은 줄 알고 늙은 줄 알고 건강한 줄 알고 아픈 줄 알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조선시대하고 고려시대하고 이 말도 오고 가고 이 이미지도 오고 가고 좋았다 오고 가고 나빴다 오고 가고 느낌, 감정 다 오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고 가지 않는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지금 지금 여기서 창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먼저잖아요 이것이 분별 일으키면 삼라만상이 만들어지지만 만들어진 삼라만상을 쫓아가면 우리는 평생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과 괴로움 속에 왔다 갔다 하면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본래 자리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출몰하던 이 자리 자리라고도 말한 것도 이름을 붙인 것이지만 여기에 있을 때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음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이 법괴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 법괴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마음자리를 법괴라고 불러 법괴 우리는 이 세계라고 하지만 이 세계가 사실은 이 세계 전체가 하나의 법이에요 법 그런 의미에서 이걸 법괴라고 불러요 이 세상 천지가 법 마음이다 법이다 진리다 이 소리예요 이 법에서 나오지 않은 게 없어요 법이라는 하나의 바다에서 나오지 않은 파도는 어디도 없어요 모든 것이 법괴에서 나와서 법괴에서 흘러나오지 않은 것이 없고 법괴로 되돌아가지 않는 게 없어요 어떤 법괠까요? 불법승삼보라는 법괴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회 할 때마다 삼귀의 하잖아요 내가 본래 부처고 내가 본래 법이고 내가 본래 청정한 스님이에요 그리로 그곳에서 모든 것이 나왔고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러니 화음경에서는 마음, 부처,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제가 마음, 마음 하잖아요 법, 법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고 그것이 바로 중생이에요 중생과 마음과 부처가 다르지 않아요 널리 일체 중생을 돌아보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처님의 지혜 덕상을 갖췄건만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 라고 화음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돌아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처님의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고 그걸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다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저도 이걸 써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걸 써서 지금 법문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절에 가면 주련 같은데 말 써 있어요 화음경의 구절이 불신 충만 어법계 불신 충만 어법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현부감 미부주 이항 처차버리자라고 해서요 부처님은 부처님 몸은 온 법계에 가득하시니 일체 중생 앞에 두루 나타내신다 부처님 몸 법신이라는 부처님은 이 온 우주법계 전체에 가득하셔서 일체 중생 앞에 두루 나타나 있어요 안팎으로 여러분 몸 안, 몸 바깥 할 것 없이 온전히 모든 곳에 다 두루 가득 차 있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에요 인연 따라 가지 않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있지 않는 곳이 없고 가지 않는 곳이 없고 그 전체가 바로 이 법이니까 그래서 언제나 보리자에 항상 계신다 언제나 부처님은 보리자에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언제나 보리자에 항상 앉아 있어요 깨달음의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보리자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예요 다른 자리로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구하지 마라 밖으로 치달려 구하지 마라 치구심을 버려라 바깥으로 나서서 찾아가지고는 구할 수 없다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다 자기가 자기가 되는 길이다 자기를 찾는 길이에요 자기를 믿어야 돼 자기를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게 신의 행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굳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 본문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점점 이제 이게 이해적인 차원으로서 이게 해오라는 말이 있듯이 이해적인 차원으로서 딱 체험이 돼서 쑥 내려가는 이해가 온단 말이에요 머리로 얄팍하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확 소화되는 이해의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해오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신의 그 다음 행 그러고 나면 저절로 삶에서 하루하루 삶을 사는 걸 통해 저절로 이걸 행하게 돼요 이 법을 행하게 돼요 법을 행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신의 행증 부처님 같은 완전 더 이상 이제 수행도 필요 없는 완전한 깨달음까지 가는 이 길이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 부처님 법문을 자꾸 들은 걸 통해서 이걸 굳게 믿고 그리고 도대체 뭘까 초스님이 말하고 있는 저의 법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것이 부처라는 것이 불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궁금증 나는 저걸 분명히 날 깨닫고야 말겠다 알고야 말겠다 확인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이 발심으로 인연되어진 알 수 없는 어떤 깝깝함 답답함 뭔가 모르겠음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마음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모르겠으니까 답답하죠 그 답답하고 깝깝한 마음 거기에 의지해서 계속 법문 듣는 게 이 공부예요 그러다가 문득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화두를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정이고 이게 전통의 화두 이전의 화두의 조상격인 조사선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꾸준히 들으시다 보면 이 화음경에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랬어요 화음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일직일체 다직일이라는 말도 알고 있듯이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말도 알고 있듯이 하나에서 무한함을 알고 무한함 가운데서 하나를 알아 그것이 서로 함께 일어남을 깨치면 마땅히 두려움이 없으리라 한 몸이 무한한 몸이 되고 무한한 몸은 다시 한 몸이 되며 모든 세간을 밝게 알아 형상을 일체의 두루 나타낸다 부처님의 법신이라는 이 한 몸 한 마음 법신 이 하나가 진정한 자기라는 이 하나의 몸이 일체 삼나만상 무한한 몸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전부 다 여러분 몸을 쓰고 있잖아요 나 하나가 나 하나가 화신으로 화연해서 지금 여러분으로 놔둔 거예요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몸 진정한 법신이라는 여러분 하나가 화신으로 놔두어서 법문을 듣는 자와 법문을 하는 자로 놔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써서 법문할까요? 여러분 마음을 써서 제가 법문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제 마음을 써서 지금 법문을 듣고 있고요 제 마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둘이 아닌 하나란 말이에요 부처 마음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형제가 아니라 하나의 한 몸이에요 한 몸 여러분만 내가 아니고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고요 온 우주 전체 삼나만상 전체가 나예요 나 내 자식이고 나 하나를 써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은 게 이게 막 뭐랄까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정말 다 나네 다 나네 진짜 내 마음 하나를 다 쓰고 있네 진짜 그러니까 익숙해요 남들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익숙해요 이게 다 내 마음이기 때문에 생경하면서도 익숙하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날마다 새로우면서도 항상 또 익숙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이 이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모든 것 이 세간의 모든 것을 다 밝게 알죠 결국 이 하나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는 이 겉에 드러난 형상 모습 현실세계 이거를 분별하면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하면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이렇게만 인생을 살면 죽을 때까지 완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더 좋은 걸 취해야 행복하고 없어지면 괴로우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결국 늙음으로 돌아가고 돈 없음으로 돌아가고 아픔으로 돌아가고 죽음으로 돌아갈 거니까 우리 인생은 점점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 공부는 이건 필수예요 필수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계라는 대학에서 전공 필수 유일한 전공 필수 과목 하나 선택하라면 이거예요 누구나 올 수밖에 없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니까 자신감 가지십시오 부처니까 분명히 자신감 가져도 됩니다 안 될 것 같거든요 원래 옛날에 깨닫기 전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된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법률을 꾸준히 들으시고 발심을 하셔서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